오늘은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주식시장과 2차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와 재벌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또 가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그 타이거 2차전지 탑10 ETF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댓글을 봐도 많이 지쳐가시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은 8월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721억원 순매수, LG에너지솔루션 347억원, LNF 310억, 포스코퓨처엠 182억원, 에코프로 80억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전체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9위인데요. 왜 이렇게 외인들이 2차전지주를 지금 매수를 급격하게 하는 걸까요? 반도체를 보더라도 사실 2차전지 섹터는 지금까지 사이클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에서 일단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먼저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중국 특수를 겨냥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긴 했는데 중국 시장이 전기차 또 배터리 밸류체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 한국 배터리 산업이 사실 좀 막혔잖아요. 그러면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중국 이해시장은 성장이 좀 더뎠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준비를 했다가 그때 중국 시장이 가로막히면서 주춤하면서 실적이 나빠졌고 그때 주가 하락세가 한 번 좀 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계속 잠깐의 기복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왔고 성장의 폭도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23년 1분기를 좀 지나면서부터 계속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23년 1분기 또는 2분기 이후에 좀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제 지난해 중반 정도까지 이제 좀 치솟았다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한 주가 조정 기간으로 보면 1년 정도가 됐고 또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한 3분기 4분기 이상 지금 이제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 성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저게 구조적 성장주 맞아? 구조적 성장주가 맨날 저러해?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뭐 일종의 캐즈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일시적인 어떤 부진으로 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그러면 이게 뭐 망가지는 그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블룸부그의 연막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금보다 이제 배터리 산업의 그 성장폭 또는 뭐 수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 4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큰 흐름에서 보자면 뭐 일시적으로 이제 물론 캐즈미 구간 또는 뭐 성장이 둔화되거나 부진한 구간이 1년 가까이 이어진다. 이건 사실 뭐 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뭐 몇 년씩 가는 그런 뭐 경기 부진 사이클 또는 하강 사이클을 그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뭐 경기 부진 또는 성장 둔화의 거의 막바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반도체는 사실은 2차전지보다는 훨씬 더 큰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사이클을 그리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사실은 실적이 회복되기 전 메모리 재고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메모리 가격이 일정하게 이제 좀 뭐 바닥을 치는 구간 더 이상 뭐 상승하지는 않지만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잖아요. 네. 2차전지도 좀 그런 그런 흐름에서 보면 좀 그 비슷한 구간에 와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러면 글로벌 큰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큰 흐름에서 한국을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가 크지만 네.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큰 뭐 섹터가 이제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2차전지 섹터를 좀 투자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장래 이제 성장의 가치가 좀 부각되는 그런 이제 종목분들이 이제 부각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이제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거고요. 뭐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꼽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바닷근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선행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겠죠. 그러면 소장님 2차전지 주가 이제 뭐 정확한 가격까지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 구간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꾸 제 이야기를 하면 뭐 네가 뭔데 뭐 네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이제 글로벌 제도권 투자은행 중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이제 코멘트를 낸 걸 보면 글로벌 이제 배터리 관련 산업의 이제 그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직 뭐 속단하기는 이러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러지만 그래도 변곡점에 들어온 것 같다. 주가가 이제 장기간에 이제 조준기를 거쳐서 변곡점에 들어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성장 주가 상승 측면에서 웬만큼 상당 부분 올라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줄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리포터들이 글로벌 해외기관들이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계속 좋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런 식의 리포터들이 리포터들을 최근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조적으로 배터리 쪽은 또는 전기차 쪽은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할 수 있는 변곡점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이런 리포터가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해외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동안 한국이라는 섹터를 이제 크게 보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섹터 단위에서 이제 대표 종목들을 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을 비중을 줄이면서 2차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이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변화가 사실 나타나는 징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사실 많이 올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과열 경고하는 목소리나 1부 2절에서 2차전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사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2030년까지 블룸버그에서 2차전지 시장 4배의 성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사실 한 5,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제가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는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상하는 그 투자 기간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투자의 시간 지평이 짧으면 사실 뭐 수익 날 가능성 대비 손실 날 가능성도 커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 내거나 손실 낼 확률이 반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늘리면 이게 60%대로 올라가고 이게 만약 10년으로 간다 그러면 85% 10년 이상 15년 간다 그러면 9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장기 투자를 할수록 그만큼 그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뭐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이찬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지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 뭐 지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부터 특히 지난해 뭐 좀 쌀 때 산 사람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한참 이제 뭐 비쌀 때 사람들은 또 이게 쌀 때 침체될 때 이럴 때는 안 사고 사실은 남들이 다 막 아 이거 된다 된다 하고 막 그 시장 분위기가 되게 달구어질 때 그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되게 지치고 했던 구간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막바지 구간이고 큰 흐름에서 보면 바닥 구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 지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내다보면 뭐 6개월 1년 정도로 보면 켜짐 구간이고 막 이게 구조적 성장 섹터가 맞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면 어떤 다른 산업보다 성장의 여력이 큰 산업이다. 그건 분명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자면 이미 1년 조정받은 구간에서 바닥권을 치고 적어도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구간인 반면에 오히려 상방은 되게 열려있는 제가 이제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시야를 길게 가져가면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팔고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코스피도 뭐 야금야금 주가는 계속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당분간 경기 침체의 우려나 엔케리 청산으로 인한 주가 급락 블랙몬데 이런 거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희가 그건 속단할 수는 없죠. 사실 이제 경기에 어떤 변곡점에 있을 때는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예상대로 늘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매크로 흐름을 참고는 하되 매크로 흐름을 주시하면서 매크로 흐름을 예상해서 투자하는 건 제가 좀 건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8월 5일 날 우리가 코스피가 8% 때 코스닥이 11% 때 폭락을 했는데 그 정도 폭락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국립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전망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날 폭락은 누구도 예기치 못할 정도로 되게 좀 과도한 폭락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너무 과도하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또는 코로나 폭락 때와 같은 지속되는 시스템 위기로 비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단기적으로 되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제가 그때 연구소 구독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주가가 일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물론 아직도 장중에 큰 급변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 장중에도 일정하게 여진처럼 변동의 여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여파가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단계간에 이미 상당하게 반등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다 전망하고 예상하고 투자할 수 없다 기관들도 못 맞추고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못 맞추는 걸 개인 투자자가 그걸 맞춰가면서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글로벌 회의 기관들도 늘 그렇게 수익시키기 좋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 대표주를 매수한다거나 또는 전체에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의 포지션을 비중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크로 흐름을 통제할 수도 없고 충분히 예상해서 그게 매크로 흐름을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걸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종목을 골라 담았다면 그리고 늦어분하게 수십 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 팔로우 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 6, 7개 정도 이내로 압축해서 담았다면 충분히 그 종목들을 모니터하고 그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종목의 매력도 또는 가치를 늘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원일 때 좋다고 생각해서 담았던 종목이 만약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8천 원, 7천 원 떨어지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게 만 원에도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종목을 잘 알고 투자했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매수할 일정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빚 내서 투자하느냐 또는 자금을 다 소진했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의 정도, 멘탈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멘탈의 정도가 약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목을 잘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현금 여력을 일정하게 확보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별 종목 하나하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이게 한 10만 원 정도 가면 대체 비싼 구간이고 반면에 5만 원 이하면 싼 구간인 거 이건 대충 알잖아요 가무루라도 그런데 삼성전자 실제로 5만 원 밑으로 내려간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저희형 고수익 구간이에요 물론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못 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데 투자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아는 종목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종목에 닮았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삼성전자 5만 원 아래처럼 내려간 구간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는 두담으시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비중을 늘리시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이상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식의 판단이 들 때는 그 종목에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으면 큰 틀의 물량을 갖고 가신다 하더라도 일부 수익 실현하셨다가 그걸 현금을 확보해서 그 종목이 조정이 오면 좀 더 사고 또는 그 종목이 아쉽게도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올라 버린다 그러면 그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발굴한 매력적인 종목들을 더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면 되거든요 경기침체 우려나 앵케리 청산 이걸 자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굳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드리면 경기침체 우려나 앵케리 트레이드라는 건 일단 사실은 관심은 갖고 계셔야죠 가시면 좋죠 그런데 역사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경기침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경기침체가 과도하게 오지 않으면 대부분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침체가 강하게 온다 그러면 사실 이건 부정적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기침체 경기후퇴라고 하는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gdc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그런 사태까지 치닫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또 앵케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걸 추정하는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앵케리 트레이드가 치속되는 파장을 만들 정도로 흔히 말해서 글로벌 금융판에서 사고를 치고 다닐 거냐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앵케리 트레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사실 미국 금리는 인하하기 때문에 사실 달러와 엔하 간의 가치가 사실 조금 역전되는 그동안의 흐름가는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앵케리 트레이드를 했던 그래서 저렴한 엔하를 빌려서 강달러에 투자하는 또는 강달러자로 표신되는 그런 자산에 투자했던 그런 전략을 일정하게 수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주가 폭락이 왔던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8월 5일부터 해서 상당 부분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몇 만큼 조정이 된 것 같고 그 정도로 과격한 조정이 또 올 거냐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좀 낮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나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흐름은 알고 계시되 기본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이어질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판단만 된다면 시장이 머무른 상태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가치 또는 매력들을 따져서 투자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싸졌으면 그 회사의 저력을 믿고 투자하시면 된다 더 담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보면 첫 질문이 저희 외국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샀다였잖아요 외국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의 리스크 구간만 지나고 나서는 싸다 성장성 있다고 막 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